코로나 19 사태는 전세계 가톨릭 교회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사목 방향부터 보그마 방안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동아시아 보그마 연구원이 코로나 19 관련 연구비를 지원받을 연구자를 모집합니다. 동아시아 보그마 연구원이 교회 내 연구 인프라를 조성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긴급 연구비 지원에 나섭니다. 연구 대주제는 아시아의 교회와 사회에 보그마입니다. 소주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선교와 선교 역사, 동아시아 사회와 공동체의 향방, 동아시아 지역 보그마 현황과 문제, 가난, 문화, 종교 등 3중 대화 방안,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의 사목 방안 등 5가지입니다. 연구 기간은 6개월이며 300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연구자는 5개의 소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연구 계획서를 작성한 뒤 8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응모 자격은 천주교 신자로서 최근 5년간 한 편 이상 학술지에 기고한 연구자입니다. 연구비 지원 대상자는 선정 후 석 달이 경과하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를 마친 뒤에는 최종 보고서를 논문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는 9월 15일 동아시아 보그마 연구원 홈페이지에 발표됩니다.